애들은 오늘도 또 만났더군요. 너무 무책임하시네요. 그럼 어떡하자고요. 아니 이 여자 뭐 이래? 너 뭔데? 만나면 안 되는 거 몰라? 왜 만나? 만나지 마! 아무래도 우리가 큰 사장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. 강 실장만 낙동강 우리 알 됐어. 강촌 사장 설쳐 뭐 되는 일 봤냐? 일자 무식처럼 왜 자꾸 그래? 널 위해서. 보고 싶어서 갔어. 만나고 싶어서. 강 실장이 결혼하자고 그랬다고? 네. 안되댔잖아! 어디서 짐이도 안 되는 게 들여버려 사람 폴폴 뛰게 만들어 너!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. 너 이 집안 재수 대가리 없어 야! 너 형 이 언니랑 결혼하자마자 겁만 들었잖아! 너 그렇게 안 되는 법 어딨어? 재수 없는 집안인데 어? 아니 니가 어디가 어때서? 자기가 뭔데 내한테 함부로 말해. 우리 집이 재수 없다 생각하셨나 봐요. 그게 말이야? 저보 내가 싫어. 세연 씨 나 연주 보고 싶어서 기다릴게. 보조하신다고요? 네. 대단하셨다고 그러더군요. 난동으로 신고하겠어요.